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야 근데 이게 존나 웃긴게 그거 알지? 플레이팅이 형은 그러지 못했어 날 좋아하네 금방 1도 없는데 지네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지 먹자 여기가 그거 거린가 본데 명곡 거린 트랭 목소리도 들어가 그러면 그거 그대로 쓴? 욕해도 돼 욕하면 내가 알아서 지워줘 어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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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메뉴부터 시키자 야 이렇게 찍고 다녔어 원래 이거 용도로 휴대폰 하나 더 들고 왔거든 그걸 안 들고 나오고 근데 우리 3명 정도 써야될까? 어떻게 생각해? 가 자리를 좀 잡아놔라 난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래 유상이도 뭐 말하든가 너희는 빵 같은 거 필요 없대? 너희가 필요 없대 소화 안좋게 나 이거 하나 시켜도 돼? 응 나 이거 하나 시켜도 돼? 아이스 아메리카노 오늘도 종이빨때 쓰네 동사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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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오히려 환경에 안좋다는데 안섰는데 종이가 맞아 이거 클라스틱 처리로 한번 산다고 응 차라리 클라스틱 쓰는게 낫다더라 근데 이거지? 어 누가 봐도 네 거다 이게 그래 괜찮은? 근데 너무 빨리 먹는 거 아니야? 맛있어 거의 한 번에 절반이 없어지는데 아 아 힘들어 습지 습지 아 진짜? 그래? 아까 흥근이가 습지없다 했는데 아니야 이게 소주랑 맥주보단 덜해 확실히 불치 않아? 몰라 힘들어 너 뭐였지? 콜드브룩? 얼마인지 알아? 15,000원? 이게 10유로던데? 그니까 너무 비싼데? 이게 투탈 지름 한 4만원 더 아침 먹은게 50유로였거든 아침과 이걸로 이미 우리 10만원 쓰고 있어 되게 비싸네 남은 저녁 다 라면이다 이제 점심은 커피에서 먹고 점심은 커피에서 먹고 저녁은 라면 마트 가서 그런데? 타르트일 줄 알았는데 슈 아니야? 슈? 어 슈야 슈고 윗바닥이 그냥 겁나 딱딱해 안 잘려 밑에다 타르트 같은 거 안 잘려? 하던말 계속 멋있긴 해 안 들어갈 거지? 네 아 근데 애초에 문은 안 열던 거 같은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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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자 너무 불쌍하네 비둘기 똥참지 헤헏 그들기 똥 빠짐 쟤도 그 한 열두달 열두달 이름 중에 하나 아닐까? 아우고스투스나 시저스 이런거처럼 아우고스투스나 시저스 아우고스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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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두댔다 해평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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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는데? 어디? 야 비 온다 해평주의가 왜 근데 얘네는 못 팔아 근데 얘네는 못 팔아 해평탑 탑 오리고 있어 얘네는 못 팔아 배탈탑이라도 안 팔아 이거 아니야 아 그런 느낌 아우고스투스나 시저스 찍어줄까 유성아 찍어줄까 유성아 이게 사람은 가까이 있고 줌을 하는게 사람이 더 커보인다 어차피 사람이 존나 많아서 내가 볼 땐 저 사람도 교수님 하케 안가고 여기 와있는 어? 저 저 뭔가 저 목걸이 하케 목걸이 같지 않은? 그치?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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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이 디통스 치즈 치즈 그리고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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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ữa 식료품 가게를 가고싶긴 한데 위에 있다니까? 지하에 없어? 기억 하나도 안나지? 모든게 위에 있다니까 먹는건 다 위에 있어 식당만이야? 그니까 그런것도 다 위에 있어 초콜릿 파는것도 이상히 여기본데 여기서 살게 있어? 몰라 민호와 캐리어 살래? 뱅에 눌룩쓴가보자 뱅에 눌룩쓴가보자 뱅에 눌룩쓴가보자 뱅에 눌룩쓴가보자 피아티 이거 원래 자동차 회산데 그? 쿠키 하나씩 그냥 낱개로 파네 낱갠데 하나에 만원아주 물이야? 소주? 1번지 야 이거 비싸겠는데? 근데 이게 불어와있는게 대박이야 일본에도 근데 약간 일품질로보다는 이게 간지나는거 같애 일품질로보다 비싸지 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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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늘이구나 저기 이거 무슨 만두야? 새우 샤오마이 샤오마이 샤오마이가 무조건 새우만대 아니 이 유형에 맘도 있고 그래? 아니야 샤오마이가 새우 그건데 내가 알기론 그건데 땡큐 그냥 이 피가 들어가는 그래? 새우 샤오마이지 아잉 진짜? 어 난 그게 그건 줄 알았는데 새우에 새우에 새우가 정해진건 아니고 저기 여기 mixed-up 근데 이거 발표자료는 뭘로 넘기지? 컸지? 진짜 근데 스폰서 많다 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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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